안녕하세요. 2021년 디아다 아트페어전에 참가하게 된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은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 그리고 메디움입니다. 주제로는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작업 파리 풍경 시리즈는 파리에서 생활하며 작업했던 작품들인데요. 제가 마주한 그 순간의 이미지에 시간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순간을 지나면 사라져버린 과거가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작업 한국화 시리즈에서는 가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시간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전통 한국화 속의 이미지는 오래전 어느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입니다. 저는 여기 가상공간에 현실 이미지를 첨가함으로써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통 한국화가 만들어낸 가상의 자연공간에 오늘날 변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결합시켜 전체적으로는 가상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인 공간이며 지금 현재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제3의 공간을 구성하려 하였습니다.